우리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가족, 우리 유원회 세가족 사육을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은 몇 번 저를 계속 봤을 거고 오늘 1주차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누군가 하실 거예요. 때로는 여자 목사도 있어? 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자 목사 있어요. 목사님이 젊지는 않아요. 50대나 젊지는 않은데 보통 목사님 하면 남자분 조금 나이가 있는 중년을 생각하셔서 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면 장례를 인도하러 가거나 어디 중요한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꼭 그 직원분들이 여기 목사님 오신다더니 목사님은 어느 분이세요? 이거 꼭 저한테 묻는다요. 저한테 민망하더라고요. 예, 전대요. 이렇게 사모님이세요. 혹시 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자 목사, 남자 목사가 아닌 목사로서 오늘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둥이 있어서 아마 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또 모니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주교육 영상을 여러분들께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못 보거나 놓치신 부분들은 영상을 통해 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6월 25일 6.25네요. 넷째 주입니다. 그래서 넷째 주는 항상 사과를 나가고 2주차 때는 1가, 2주차 때는 2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주에 들어와서 상관없습니다. 주차와 상관없이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올 수 있어요 해도 그렇게 해서 네 번 들으면 사주교육은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제목을 기억하고 가시면 조금이나마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이 되신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은 아니셨잖아요. 유일하게 쉬는 날, 내가 이 금쪽 같은 주말, 주일 날, 그것도 아침 10시, 이거 굉장히 이른 시간이거든요. 이때부터 내가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평상시 여러분들의 루틴이 아니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거를 좀 파격적인 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설을 줄여서 고후라고 적습니다. 5장 17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안의 성경구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많이 접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게 큰 사람이면 엄마 뱃속 들어가서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세탁이 되신 거예요. 이제 변화가 되셔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전 것은 지났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우리 집안이 어떤 꼴이었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건 어떤 문제 속에 있었건 이제는 다 이전 거예요. 다 지나간 거고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것부터는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나라는 인간은 원래 그래. 우리 집은 절대 안 바뀌어. 내가 살아왔던 그 상식과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앞으로 예수 안에서도 그 삶의 그대로 그 과거의 전철을 밟고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여러분들이 거듭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첫 단추를 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뒤에서 보면서 참 어렵게 교회 문턱을 넘어오셨구나. 저희야 익숙한 교회이고 익숙한 자리에 익숙한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또 주일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낯설겠다. 참 생소하겠다. 나를 전두환 사람이 핫툭 부탁하니까 내가 네 번 들어주려고 그냥 숫자 세면서 오긴 왔지. 솔직히 뭐가 이렇게 기다려지시겠어요. 부담스럽고 낯설고 그리고 기독신앙을 처음 갖는 분들은 저 목사가 말하는 용어도 어려워. 박수치고 찬양하는 분위기도 어색해. 암연하는 것도 이상해. 막 부흥에 가고 TV 같은데 보면 박수치고 찬양하면 보면 이상한 이단집단 사람들 보면 박수치고 암연하면 이상하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들한테는 낯설 수 있겠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입장을 저도 좀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교회 문턱을 여러분 넘어오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 이러고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만나셨을 때 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바뀌었어. 정말 변화됐어. 멋있어.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보시지 않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잘 못 봤었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뭐 교회다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도의 뭐 집사님?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언니는 곧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의 저를 퍽 뽑아가지고 목사로 세워놨어요. 저는 정말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간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라 그림을 이제 아이들에 관련된 이런 뭐 성경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 이런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 같은 걸 만들다 보니 와 이거 성경을 모르니까 제 마음대로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몇 살 때 사자굴에 들어간 거야. 나는 그냥 초등학생 다니엘 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실제로 성경에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야 이거 성경 모르니까 만국 공통어인 그림을 내가 엉망진창으로 잘못된 성경 전달하겠다 싶어서 사실 저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간 거지 목사가 되고 이런 거 상상도 못했었어요. 희한하죠. 하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여시고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옮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를 탈출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우린 20살 되면 교회에서는 의뢰에 대학교 딱 가면요. 주일 학교 선생님을 시켜요. 그러니까 주일 날 늦잠 자는 건 꿈도 못 꿔. 주일 날 아침 들으면 말을 본다? 누워서 빈둥빈둥한다? 요거를 못하니까 항상 그게 로망인 거야. 그럼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교회는 왜 가는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듯이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 가고 그냥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고 왔는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한 대학교 4학년쯤 되니까요. 병이 돋아버렸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지. 하나님은 포이지도 않지. 믿음 좋은 사람들은 막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믿음 좋은 과도 아니지. 어우 너무 싫은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탈출을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되게 괴로울 줄 알았더니 또 좋대요. 나름대로. 늦잠도 자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신세계가 있었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1년 동안 진짜 아주 놀았어. 세상에서 놀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놀아서 몸은 편한데 뭔지 마음이 편치가 않아. 뭔가 관계는 잘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 같은데도 뭔가 하나씩 틀어져.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말 하듯이 나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구나. 도망쳐도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도망가도 거기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죽어도 예수 압니다 했던 분이 저쪽 외국 가가지고 예수 믿는 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한국으로 도망가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떤 시키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질병 문제를 통해서라도 갈급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데려다 놓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의 새로운 생활이라는 저는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자리에서 진짜 신나고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저부터가 그러지 못했었어요. 저부터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냥 저는 아마 누가 저를 불교로 데리고 갔으면 불교에서도 성실하게 있을 것 같고 천주교 갔으면 저는 또 성실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기본이 성실해 기본이 책임감이 강해 이건 믿음하고 여러분 아무 상관도 없다요. 원래 저는 뭘 해도 그냥 밤을 새수라도 나한테 맡겨진 거는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일단 내가 막 피곤해도 그걸 막 해내야 되는 거야. 어설프게 하는 것도 싫어. 이런 성격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교회에 또 착실하게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뭐 1년 동안 교회 안 가도 저는 어차피 착실하더라고요. 내 기질대로 그냥 예수를 믿은 거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 저의 치부와 같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만큼은 진짜 제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당이라는 건물만 30년 다닌 거지 사실은 새로운 생활을 하지 못해요.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트라우마 상처 그대로 그대로 갖고 와서 예수를 믿어요. 예배는 드리고 왔다 갔다만 하지만 사실 내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독신자들이 계독교라는 말을 듣고 목사가 묵사가 돼버리고 평신도 보통 성도들을 평신도라 얘기하거든요. 목회자 외에 평신도라고 해요. 참 속상한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안티 기독교인들만 안티만 기독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끼리도 그래. 교회가 싸웠어. 기독교인들이 싸웠어. 이런 말을요. 기독교인들끼리도 할 정도니 여러분 참 창피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믿는 사람도 많고 제대로 믿는 교회도 많아요. 썩은 교회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원교회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만큼은 신앙의 연수도 참 중요하지만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와도 제대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고 하나님 전에서 신분도 바뀌고 예수 믿으면 뭔가 새로운 축복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나도 한번 그 축복 누려보자 한번 그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간 쪽집게 강사 같은 느낌이 어떤 땐 들어요. 저는 이렇게 누가 탁탁탁탁 이렇게 포인트만 뽑아주는 강의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헤맸지. 많이 헤매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참 축복이다. 어찌됐건 이렇게 바로바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의 생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환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이라면 1번부터 뒷장 9번까지 있는데요. 질릴 것 같아. 죄송해요. 질리실 것 같아요. 나 지금 먹고 사는 의식 좀 문제도 빠듯한데 교회생활, 성경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뒷장까지 있어. 헌금생활, 찬성생활, 봉사생활, 훈련생활, 성도의 교제. 피곤하지 않으세요? 난 피곤하실 것 같아. 이거 아니어도 어차피 난 너무 피곤해. 어차피 이거 아니어도 내 코가 석자인데 교회에 왔더니 뭔 생활을 9가지나 가르치더라 이럴 것 같아요. 이거부터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교회생활 하나님 자녀의 성경생활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바뀌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를 가면 이거부터 가르쳐요.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참 안타깝지만 교인 한 명이 헌금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명, 두 명 저 사람들이 낸 헌금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삿군목자가 돼버릴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런 생활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봉사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 무조건 교회에서는 이 신분을 바꿔주고 복음을 듣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이거부터 가르쳐요. 여러분. 변화됐다고 하면 못 생각해.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안 피네.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이 술꾼이었는데 술을 끌었네. 저 사람이 봉사를 잘하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아. 이런데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사람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도 얼마든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봉사 잘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진짜 믿음이 좋은 건 하나님 자녀로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정확히 누군지 알고 믿을 때 믿음이 좋은 거지 눈에 보이는 생활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믿음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문제사건 경제 문제 빵 터지니까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회복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이것부터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일단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이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변화되면 새로운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홉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새에게 날개를 달아줄 때 새가 에이 날개 무거워 나 이 날개 떼고 싶어 이러지 않아요. 새에게 날개를 달아줬을 때 새는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도구가 그 날개예요. 이 아홉 가지도요.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자꾸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 수 없는 인간한테 자꾸 똑바로 살아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한테 거짓말하지마. 아직은 술담배가 좋은 사람한테 자꾸 술담배 하지마. 이러면 교회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담배 자유로운 다른 종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술담배 싫어질 아직 좋으면 그냥 피셔요. 교회 왔더니 술담배 가르치시더라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떤 새가족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것이 내 후대가 축복받는 거 내가 살아온 전철을 내 후대가 그대로 밟지 않고 우리 후대 내 자녀가 행복하고 우리 가문이 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기껏 예수 믿겠죠. 그런데 제가 상담학도 공부했었고 물론 미술을 했었지만 교육하고 공부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한 20년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조금 말하는 게 아이스러워. 글씨도 엄청 크게 쓸 판이에요. 지금 아이스러워요. 복잡한 게 싫어. 일단 저는 슬플하고 뭐가 쉬워야 돼. 그런데 제가 아이들 저희 집안이 또 다 교육자 집안이셨어요. 그다보니까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교육하는 걸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제가 20년 동안 느꼈던 결론은 딱 두 가지였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베져요.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건강해.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가 왜 그무양해.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나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 상처 트라우마가 치유되어지고 내 잘못된 각인들 이런 것들이 자꾸 보고만 해서 행복자로 바뀌고 그러면 자식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내린 결론은 부모의 축소파는 자녀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집 아이를 안 봐도 아이가 보이고 아이를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아이의 엄마, 아빠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을 거야. 100%는 거짓말이고요. 한 80%는 맞더라고요. 그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모의 DNA도 그대로 일시적인 것도 담지만 기지도 담고 영적인 DNA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실패 저주의 DNA가 있어요. 바람 피우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폭력하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 굉장히 강박관념 정신적인 문제 희한해요. 이런 영적인 DNA를 후대가 담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물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가정에 아버지가 암환자였고 위암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좀 위가 약한 거예요. 암환자들도 가면 대부분 의사들이 가족 중에 혹시 암환자가 있었냐고 그걸 꼭 물어. 가족들의 그 질병을 물어보듯이 우리가 육신의 생물학적인 모습만 담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희한 게 있어. 할아버지가 바람 피우는데 남편이 또 바람 피우고 있고 아들이 또 그러고 있어. 그럼 손자를 다른 데다가 장소를 분리시킨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게 급히 안 흐르냐. 그러지 않습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50을 못 넘기는 단명하는 가정에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49도 되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고 있는 나와 상관없이 끊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저주의 DNA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암울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 실패 재앙의 DNA가 성공의 DNA로 바뀝니다. 제가 아는 분 지금 60도 넘어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이분은 50에 이미 갔어야 돼. 단명하는 집이라 다 갔어야 돼. 그다음에 자살하는 집이 있어요. 손목을 잡고 긋는 집이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도 그런 가정이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자살했고 여동생도 자살했고 본인도 손을 걷어. 살았어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집마다 희한하게 흐르는 분분들이 있어요. 보통 혈압을 갖고 있는 집들이 보면 고혈압을 갖고 있는 또 혈압들이 쭉 있듯이 질병만 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굉장히 행복했던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죽어서는 다음 일이잖아. 솔직히.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저주의 대물림이 끊어진다는 게 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또 풀신자처럼 그냥 회사일에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는 거야. 저도 직장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교회 가는 거 한 주간의 삶이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으니까 사실 교회 안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왜 그러면 난 좀 쉬고 싶으니까 이룰 만큼은 쉬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뭐가 바뀌었으면 주일하고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당에만 모셔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움직이셔요. 그리고 목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탈출하고 도망다니 나도 사랑하더라고요. 여전히 술, 담배가 좋아하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좀 뻔뻔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인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 50보고 100보지. 사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더 훌륭하신 분들 많고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분들 많으세요. 결코 우리가 그분들보다 뭐라도 조금 잘나서 뽑힌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부터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100명을 다 사랑하지는 않아요. 저도 저를 이쁘다고 해준 사람이 좋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다니까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다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우리가 뽑힌 것뿐이지 절대 우리가 잘나서 뽑히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의 자리의 새로운 생활 오늘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국의 한 목공소 이야기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전도를 받았어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고 10년 후에 가구 제조업체 사장이 돼서 돈과 명예까지 누리게 됐는데 어느 날 언덕에 앉아 산책을 딱 하다 보니 내가 걸터 앉은 널찍한 바위와 같은 존재가 나를 떠받치고 있구나. 행복의 근거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그 기쁜 마음에 시를 썼는데 나중에 이 시가 찬송가 488장에 실리게 됐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돈과 명예가 있으면 좋긴 해요. 돈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사실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가장 행복하냐라고 볼 때 그분들은 또 다른 문제를 또 갖고 있어요. 돈이 있어서 편리하지만 그것이 모든 완성된 행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청년이 널찍한 바이오 같은 존재가 나를 떡받치고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석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같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든든한 집을 세워나가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쌓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생활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자녀 물론 여러분들은 부모의 자식이죠. 누군가의 자식 자녀가 맞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삼촌이나 아저씨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우리 예원교회에 와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마셔야 돼. 열심히 보통 새가족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믿어볼랍니다.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 이러셔요. 별로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그냥 말씀 들으셔. 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나 그냥 하나라도 편안하게 들으시고 행여나 그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안에 힘이 된다며 그냥 그거 붙잡고 가시면 돼요. 저는 교회에 와서 황금 많이 하세요. 봉사 많이 아니 뭐 굳이 하겠다는 거를 뜯어말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이런 분들 계세요. 야 이거 뭐 교회에는 돈도 없으면 예수도 못 믿겠다라 막 황금하면 돌아다니고 그럼 막 봉사해라 뭐해라 막 전도해라 그거 다 내려놓으셔요. 늘 우리 정우두 단위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면 새가족분들 여러분 열심히 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여기 와서는 그냥 좀 쉬라 그래요. 쉬어. 이미 너무 지쳐서 왔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냥 한 주간의 충전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한 주간 만땅으로 기름을 딱 채우듯이 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딱 채우는 거야. 죄송해요. 이빠이 딱 채워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또 그 힘으로 살아. 그리고 이제 오늘 정도 되면 또 소진돼서 오잖아요. 또 말씀으로 힘 딱 얻어. 그리고 그 힘 갖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도 보면 한국 달력은 월만수목금 토요일이라고 카운터하지만 빨간 날이 앞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이제 한 주간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새 힘을 얻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물론 내 업에 대해서는 내 생업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신앙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랑 성격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엄청 열심히 살았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이 끝나면 보통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시험 딱 끝나면 이제 놀러가거나 뭐 이러고 하지 바로 도서관 가서 앉아있지는 않잖아요. 이분은 시험 끝나면 바로 도서관 가서 또 앉아있어. 그리고 엄청 집이 부자요. 아버지가 무슨 회장이었어.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저는 이해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왜 공부를 못하는가. 참 별꼴이오. 나는 나는 그런 사람은 이해 안 돼. 나는 정확히 똑똑이처럼 말을 해서 되게 바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쳐서 100점 나왔지 한 과목에 100점 나오는 역사가 없는 사람이라 그분들은 항상 그랬어. 나는 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지. 이게 나의 신기했는데 그분은 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는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왜 사람들은 돈이 없는가. 죄송해요. 참 밥맛이죠. 이런 분들. 6.25 때 아니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우리 애들이 꼭 그런 얘기 하듯이. 아니 뭐 돈이 왜 없어. 그냥 금고에서 꺼내서 잡히는 대로 쓰면 되지. 그랬던 분이라니까요. 그분의 스타일은 뭐든지 열심히 해서 안 된 게 없어. 아니 시험 기간 끝나고 도서관 가서 또 앉아 있을 정도니. 그런데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갖 성경 구조를 다 찾아가지고 빽빽하게 다 쓰고 옛날 워커맨이라고 그러죠. 듣고 눕고 시도 때도 없이 듣고 외우고 듣고 외우고 했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몇 개월이 지나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가니까 쭉 뻗어서 누워있어요. 나 이제 안 할라요.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웬만큼 공부했으면 공부는 성과가 나오거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후렴하고 성경 구조를 적고 암송을 하고 그래도 자기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 되니까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을 덜렁덜렁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신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뭔가 암기를 하고 내 의지로 열심히 후렴한다고 해서 됐으면 다 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단은 내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지 내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 따라오셔요. 자 며칠까지 이거 꼭 해결해 놓으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는 내 종이지 내 종이지 나 바쁘니까 이거 이번 주 안 가지고 꼭 해결해 내가 주인인 거지 그런 신앙생활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들리는 만큼만 들으셔요. 저 목사가 뭐 얘기하는데 나 그거 하나 들었어 제목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듣고 있어요. 저 목사가 얘기하는 걸 다 이해 못해도 여러분은 영혼적이 존재해요. 아니 우리가 태교할 때 태아가 뭘 알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하겠어요. 그래도 좋은 음악 들려주잖아요. 영향이 가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말씀을 지금 먹고 있어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고 싶으시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제 있으시죠. 근데 그 문제의 원뿌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잡초를 위에만 잘라내면 소용없다니까요. 뿌리를 뽑아야지 뿌리를 뭐든지 뿌리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의 토대에서 너무 장가지처럼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 떠난 물고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문제를 다 갖고 태어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다 장악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 교회 왔는데 너무 이런 우울할 얘기 하지 마세요. 사탄마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만이 이 사탄의 영적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던진 덫의 이름이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덫이에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 사주팔자 운명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무속인 찾아가셔도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여러분들은 사주팔자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귀신에게 내 운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 영적 파국에 가면 여러분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내가 무능해서 온 문제인 줄 알았더니 물 떠난 물고기처럼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나에게 있는 문제가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게 내가 장악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경제 문제 빨리 해결해야죠. 건강 문제 빨리 해결하고 방황하는 내 자녀 문제 빨리 해결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올 거예요. 산넘아 산이잖아요. 기본적인 거 이 근본적인 게 먼저 차단이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정신병동에 수도꼭지 물을 똑똑 떨어뜨려 놓고 덜 치료된 물은 계속 닦는 거야. 계속 걸레로 닦아. 그럼 또 떨어지면 또 닦아. 계속 닦아. 매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계속 문제라는 물이 떨어지면 그거 닦으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떨어져. 뭐 해야 되죠? 치료되신 분들은 수도꼭지를 꽉 장가 버린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와인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수도꼭지에 그 물 떨어지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차단해야지. 여러분의 와인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받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었어요. 참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떠난 것은 만나면 되고 죄라는 것은 깨끗이 씻어버리면 될 것이고 사탄은 사탄보다 더 센 존재가 와서 물리져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왜 꼬리패처럼 따라다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수정 목사예요. 최수정이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굉장히 멋있는 직분이에요. 바로 이 세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이 강의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나가시고 제 문제 해결받고 나가고 사탄이 던진 사주팔적 운명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원래 안 된다는 말도 너무 많이 했었고 저 자신에 대해서 저의 무능 무기력에 대해서 그리고 늘 이 비교 옷이 열등감 죄송해요. 쩔어 있었던 사람 진짜 쩔어 있었던 사람 진짜 그랬었어요. 눈빛도 늘 우울했었고 가해도 많이 눌렸었고 그랬던 제가 지금은 큰소리 뻥뻥 치잖아요. 그 정도로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약도 또 우리의 좋은 맛집 소개해 주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내가 치유받고 내가 행복한데 이걸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지 않아? 된장찌개 하나도 맛있다고 맛집 까보라고 알려주면서 내가 해결받았는데 이걸 말해 주지 않아? 진짜 그건 나쁜 의사고 나쁜 목사일 거예요.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들이 선택이지만 반드시 저는 전달해야 되는 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에게 온 문제는 너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물 떠난 물고기는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빨리 물로 들어와야 돼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좋은 양분을 줘도 그 나무는 더 빨리 썩어 빨리 땅 속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물과 보살핀 필요하듯이 하나님 떠난 여러분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일단 하나님 만나줘야 돼요. 이 죄 문제라는 거 해결받아요. 이게 걸림돌이니까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으니까 사탄 우리 이길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마귀 정신적으로 여러분 고통당하는 분들 너무 많지 않으세요? 내 자신이 그렇고 우리 가족이 그렇고 우리 친척이 그렇고 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들 지구병동이 돼버렸어요. 지구병동 이번 주도 여러분 그 사건 보셨죠? 그 아이 아이 태어나자마자 죽여가지고 냉동에다 넣은 사건 우리 그런 거 보면 별로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하도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애가 둘이 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엄마가 살해해서 그걸 냉동에다 넣어놨어. 그게 5년 됐어 5년. 검은 봉다리에 넣어놓고서. 근데요 그 다음 해에 똑같이 1년 뒤에 아이를 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문제 때문에 걔를 또 그 엄마가 바로 태어날 때는 남편도 안 불렀어. 본인이 바로 태어내서 와서 아이를 묵질러 죽여서 그걸 또 검은 봉다리에 넣어서 또 냉동에 또 넣었어요. 그치 뭐라 얘기하면 그 세 자녀 때문이라도 좀 봐달라는 거지. 그러니 그 태어난 그 신생아를 죽여서 검은 봉다리에 냉동에 넣고 이사도 갔대요. 그 냉동에서 이게 이번 주 계속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이제는 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요즘 별로 그냥 아휴 또 그랬어 이 정도지 그렇게 뭐 신선한 사건도 아닌 거예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탄에게 장악되지 않으나는 멀쩡한 정신 갖고 그럴 수 있겠어요. 단순히 차라리 누구를 입양을 보내던지 차라리 아예 낯을 말던지 그 생명인데 그 핏덩어리 여러분 앞으로 더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제는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 여러분 떠나 있었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버리셨어요. 사탄막이 우린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이 가짜 왕로로 타는 마귀에를 멸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크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영접할 건데요.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 그리고 보통 모셔드리다 할 때 영접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건 마음이 열려 계신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거나 지옥이 땀 난 지옥불에 그냥 떨어질래 이 정도 마음 아니면 사실은 다 열려 계신 거예요. 자 이 시간 영접기도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1분의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 달라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노력 안 하셔도 되고요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을 그냥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는데 오늘 하나님 자녀 되신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의 선행과 구제의 행위 노력 수행 돋닦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거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이 문제를 다 했었기 때문에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제가 쭉쭉쭉쭉 읽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교회 생활 여러분들은 예원교회라는 교회당으로 오늘 오신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되셨어요 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곳이 우리 교회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됐어요 예원교회 주일날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평상시 우리 집에서 또 사업장에서 생업에서 일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성경생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알면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해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힘이 나요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알아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기도생활 기도는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을 갖춰야 돼요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대요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조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자녀의 예배생활 자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보통 장보러 가듯이 시장보러 가듯이 예배보러 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 하나 빼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한 주간 또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하나 자녀의 헌금생활입니다 보통 우리가 돈 없으면 예수도 믿기 힘들어 라고 얘기하지만 감히 보시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백만 원 벌어서 천만 원 나갈 일이 자꾸 생기면 많아서 구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지만 필요 없는 낭비나 사건 사고들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지 아니시거든요 내가 기부 적선하듯이 내가 십만 원 주셔서 하나님 그 돈 필요하신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단 만 원이라도 단 천 원도 좋아요 액수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실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다 갚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십만 원 드리면 하나님은 곱하기로 갚아주십니다 절대 하나님 줄 아세요 이 돈을 뺏어가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으실 때 드리시면 돼요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찬송생활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셨어요 잘 어려우실 거예요 괜찮아요 찬양할 때 흑암 저주 제한 같은 나쁜 게 싹 물러가고 축복에 임한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냥 찬양할 때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들으셔 듣기만 하셔도 그 찬양이 또 나에게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생활을 보면 오늘 사주 계획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세요 군인이 전쟁터 나가서 총을 쏠 줄 몰라 총 쏘는 법 빼워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듣고 내 가치관도 바뀌고 아팠던 상처도 치유받고 삐딱한 생각이나 이런 틀 생각 다 치유받는 겁니다 자 성도의 교제 오늘 18분이 수료를 받습니다 수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또래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50이면 50살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십 개의 전도회가 있는데 또래 친구들 전도회라고 합니다 그분들하고도 연결도 될 거고 함께 할 때 교회 오는 게 낯설지 않고 더 재밌게 신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9기 종목의 공에 대해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여러분 배구공은 시속 120 축구공은 130 야구공은 170 골프공은 250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어? 공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속도가 빠르네 라는 공통점이 나오실 거예요 배드민턴 서틀곡은 굉장히 작고 연약한데 누구의 손에 들려냐에 따라서 팍! 근데 332 크기도 무게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냐에 따라서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처틀곡처럼 자꾸 연약해도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혔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IQ 150 200 갖고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셔야 돼요 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이렇게 잔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내 마음에 평안도 임하고 상처도 치유받고 힘도 나고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부터 오고 다음 주부터 안 올라요 해도 전 너무 슬프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절대 그 신부는 바뀌지 않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뻔뻔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밑에 기도 나누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교지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